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도 울고 갈 육아천재 아기엄마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내가 돌도 안된 아기를 훈련시켜가지고 세상 순둥이로 만들어놨는데 아이고 복도 많네 이러면서 절대 죽어도 인정을 안하는 시어머니 너무 짜증나요. 원지 시어머니 문제 좀 봐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차 그리고 이제 11개월 된 아기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시부모님 아니 정확히는 저희 시어머니가 자꾸 저한테 이상한 소리를 해서 기분이 너무 그지 같은데요. 여러분이 보시고 누가 오른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이죠. 11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시부모님과 함께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2박 3일 일정이었고 끝나고 오늘 집에 도착한거에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남편이랑 시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큰 다툼이 일어났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고 있는데 여기다 풀어볼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봐주세요. 저희 아기는요. 성격이 정말 많이 온순한 편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어디까지나 지금이 그렇다는거지. 어릴 때는 낯도 많이 가리고 울기도 참 많이 울었는데요. 그래서 엄마인 제가 나름대로 아기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아기를 키우는 주변 지인들 얘기도 많이 듣고 하면서 우리 아기가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누가 봐도 세상 순한 아이로 자라고 있는건데요. 저는요. 이게 저희 아이가 타고난게 아니고 엄마인 제 노력이 컸기 때문이라고 제 스스로 자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시부모님은 평소 한달에 한두번 정도? 그리고 길어봤자 한시간 내외로 비교적 짧게 보는 편인데요. 특히 시조카가 워낙에 예민하고 잘 우는 아이라 그런건지 저희 아이를 볼 때마다 항상 빼놓지 않고 아이고 우리 꽁꽁이는 너무 순하다. 이거는 키우는 것도 아니다. 어린 자식을 키우는 부모에게 이만한 복이 없다. 참으로 큰 복을 받았다. 등등등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사는데 솔직히 그래요. 들을 때마다 살짝 기분이 안 좋긴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제주도 2박 3일을 같이 갔는데 하... 아니 이런 얘기를 쉬지도 않고 계속 하는거에요. 비행기를 타도 울지를 않는다. 밤에도 잠을 잘 잔다. 카시트도 잘한다. 뭘 해도 울지 않고 너무 순하다. 아 그래요. 저희 아기 칭찬해주는거 맞죠? 맞는데...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시조카 얘기를 하면서 아이고 땡땡이에 비하면 꽁꽁이는 키우는 것도 아니다. 애가 너무 순해서 너네는 편한거다. 복받았네. 끝도 없이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이게 기분 좋은 상황이라는 느낌도 안들구요. 아니 자꾸 이러니까 너무 억울하더라구요. 뭔가 무시받는 느낌이랄까. 아니 그렇잖아. 처음부터 잘하는 아기가 세상에 어딨어요. 저희 아기도 카시트 이거 처음 몇 달은 엄청나게 많이 울었어요. 잠도 잘 안잤고 낯가리는 것도 마찬가지 심하게 가렸다고. 하지만 이 모든거 제 노력으로 극복이 된거고 그래서 지금의 세상 온순한 아이로 변화한거. 아니 제가 변화를 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옳아요. 이게 팩트죠. 여하튼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아까 집에 와가지고 남편에게 평소 싸인걸 다 말했어요. 나 정말 기분 안좋다. 꽁꽁이는 원래부터 순했던게 아니고 내가 노력을 했으니까 애가 지금은 순해진거다. 근데 어머님은 그런걸 너무 모르더라. 아니 이젠 일부러 이러시는건가 하는 의심도 든다. 그러니까 당신 이야기를 좀 똑바로 해라. 이제 그러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게 뭔소리야. 당신이 평소에도 자꾸 티를 내니까 나도 이젠 엄마한테 그러지 마시라고 계속 얘기를 했다고. 근데 너도 봤잖아. 내 말 듣지를 않아. 그냥 당신이 생각하고 싶은대로 생각하는거고 또 나이 드신 양반이 손주 이쁘다고 그러는건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쁘다고 그러는거요. 어? 또 솔직히 말해서 엄마 그 하는 말이 문제가 될 발언도 아니지 않냐. 너는 그걸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사실 그래 뭐 제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예전부터 몇번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나중엔 그랬더니 뭐 부모님까지 건든다며 선을 넘는다고 막 화를 내더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렇게 큰 싸움이 되어버렸는데요. 여러분 보기엔 어때요? 제가 정말로 너무한건가요? 저 괜찮으니까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번 괜찮긴 뭐가 괜찮아? 우리가 안괜찮아 이 아줌마야. 끌 끌 끌 끌 2번 어머나 이렇게나 예민한 엄마 속에서 순한 아이가 나왔네. 복 받은거 맞네 그리야. 끌 끌 끌 3번 그러니까 이제 11개월 된 아기를 몇달동안 졸나게 훈련시켜가지고 완전 순하게 만들었다던가 완전 순하게 만들었다는거냐? 어? 그런거요? 4번 아니 3살 4살도 아니고 말도 안통하는 11개월짜리 아기를 엄마가 노력해서 순하게 만들었다고요? 미친거 아니야? 정신승리 오지시네. 아이고 웃겨라. 끌 끌 끌 5번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제일 중요한건 타고난 기질이에요. 아 물론 이건 저뿐만 아니라 애들 키운 사람은 다 아는거죠. 그런데 그거를 엄마가 바꿨다고 자부심을 가진다고? 잘 들어요. 님 아이는 원래 순하게 태어난거구요. 님이 복 받은게 맞습니다. 아 물론 순한 아이라 해도 키우기가 쉽다는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또 거저 키운다는 소리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엄마니까. 압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되 어디가서 네가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6번 물론 엄마인 순이가 노력을 한 부분도 크겠죠. 하지만 아이는요 부모가 원하는대로 또 교육하는대로 크는게 아닙니다. 특히 입이 짧은 아이 예민해가지고 통잠을 못자는 아이 등등등 훈련으로 고칠 수 있는건 분명 한계가 있는 만큼 커갈수록 타고난 부분이 많다는걸 너도 깨닫게 될거에요. 물론 순이의 노력도 맞고 복을 받은 것도 맞아요. 인정하세요? 7번 저희 아이도 순하다는 말 진짜 100번은 더 들은거 같아요. 보는 사람마다 아이고 어쩌면 아이가 이렇게 순하냐 이러면 10명도 더 키우겠다 이런소리 해댔는데 저는 진짜 힘들거든요. 다들 뭐 순진한 순한 모습만 봐서 그렇지. 뭐 근데요 이렇게 남들한테 순한 모습이 자주 보인다는 것 자체가 그건 이미 순한 아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요. 남편한테 이런 얘기 해봐야 둘이 싸움만 내고 아이한테 좋을게 하나도 없잖아. 왜 그래요? 8번 이거 뭘까 이상한 프라이드가 있는 꽁충인가 그래 애를 온술하게 하는데 한몫하긴 했겠지 아줌마가 근데 그게 전부 다 본인이 그렇게 만든거라고 생각을 하네. 이게 미친거에요. 애 둘 애 셋 낳고 사는 사람들 하는 말 못 들어봤어요? 아이고 첫째 때는 안그랬는데 둘째는 이렇더라. 첫째는 까칠했는데 둘째는 금방 순해지더라. 똑같이 키워도 애 타고나 성격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거에요. 그리고 시모가 이야기하는 그게 그렇게 억울하고 기분 그지 같으면 앞으로는 시모 앞에서 직접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애도 처음에 엄청 까칠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가면서 키우다보니까 많이 온순해진거에요. 애 키우는게 다 힘들지 세상에 쉬운게 어딨어요. 라고 하란 말이지. 여기서 살짝 핀트가 어긋나지만은 좋은 방법을 제가 하나 제시해 드리자면 이게 듣기 싫으니까 시어머니가 자꾸 그런 소리 할 때마다 저 닮아서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합니다. 저를 닮아서 그래요 엄마를 닮아서 넘어갑시다. 9번 기질적으로 예민한 아이들 부모가 노력을 안해서 그렇게 되는게 아닙니다. 몇년동안 아무리 죽도록 노력을 해도 안되는 애는 진짜로 안돼요. 뭐 점점 커가면서 사회화가 되긴 되겠지. 어쨌든 11개월 된 아기가 순하다는건 타고난 기질이 순한거지. 물론 그렇다고 해도 애가 인형처럼 크겠냐 많은 말이죠. 여하튼 엄마의 쓴이가 이렇게나 베베 꼬였는데 애가 순한걸 보니까 아빠를 쏙 빼달만나보네 뭐. 축하해요. 10번 아니 니마 시어머니가 지금 당신은 욕하는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순하다는건 칭찬이고 너무 좋아서 이뻐서 하는 말인데 왜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아이고 애미 너는 고생 하나도 안하고 꿀빤다. 이렇게 삐딱하게 받아들이는건지 이해가 안되네. 깔깔깔깔. 11번 헐 겨우 11개월 된 어린아기를 노력으로 순하게 만들 수 있다니 오은영 박사도 울고 가겠다 미친 깔깔깔깔. 12번 글쎄요 제가 보기에 시모보다 쓴이가 100배는 더 재수가 없는데요. 11개월 된 아기를 노력으로 순하게 만들었다니 미친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세상 예민한 아이 키우는 집들은 뭔데요? 애들 부모가 잘못 키웠다는거야 뭐야 지금? 본인 아기 순하다고 칭찬받는 것보다 내가 아이를 잘 본다는걸 인정받고 싶은게 우선인 엄마라고만? 동시에 예민한 아기 키우는 사람들 단체로 연맹해버리고 깔깔깔깔깔. 뭐 이거 보니까 저도 옛날 이야기 하나 생각납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가뜩이나 진짜 묶고 죽을래도 없는 집안에 힘들어 죽겠는데 또 둘째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아휴 내가 이 아이를 또 어떻게 키울까 이런 걱정 엄청나게 했대요 그런데 막상 낳아보니까 애가 너무 순한거야 진짜 젖 먹이면 잠밖에 안 잤답니다 울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이 너무 이쁘니까 고마워서 이뻐서 이렇게 안아주면 안으면 운대요 앉지를 못했다는거야 안아 올리면 울고 내비두면 자고 그러면서 그때 니가 엄마를 살렸지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감동을 받는데 그 뒷말이 이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와일로? 그랬다구요? 아 그리고 여러분 광고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핫설몰에서 옥수수 초당옥수수가 나왔어요 초당옥수수라고 합니다 일반옥수수가 아니고 초당옥수수 제주도에서 만드는 생산된거구요 아 굉장히 씨알이 굵고 예쁩니다 초당옥수수는 당분 함량이 일반옥수수의 한 두세배 정도로 굉장히 달다고 해요 과일처럼 달고 아삭아삭해서 생으로 먹어도 정말 맛있다고 합니다 야 옥수수를 생으로 먹는데요 생으로 매일 수확한 옥수수를 당일 택배로 발송하기 때문에 집에서 달콤 아삭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택배 제주도에서 보내는거지만 택배는 무료입니다 무료배송이에요 이게 산지죠 산지 직접 이렇게 농사를 짓는 모습입니다 초당옥수수의 주산지 애월 오늘 제주도에서는 초당옥수수 재배의 최적의 조건인 애월읍 수산리에서 생산된 상품입니다 제주도의 해풍과 따뜻한 햇살을 맞고 자라 식감이 굉장히 좋고 당도가 아주 높아요 상품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10개 20개 30개 이렇게 있는데 5개짜리도 있어요 5개짜리도 크기는 15cm 정도 초당옥수수는 일반 옥수수와 다르게 끝부분의 알맹이 수정이 어렵고 모양이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르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원래 이걸 제가 물건 받아가지고 먹방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물건이 도착을 안했어요 나중에 오면 한번 하던가 하겠습니다 생으로 먹기 과일처럼 생으로 드시면 아삭함과 달콤함을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야 이거는 제가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옥수수를 다 보통 삶아 먹거나 구워 먹잖아요 일반 옥수수는 그게 안될 것 같거든요 이거는 되나 봅니다 나중에 꼭 한번 먹어볼게요 생으로 전자레인지 또는 찜기 전자레인지에 3분에서 5분 정도 찜기에 15분 정도 쪄 드세요 버터구이 달궈진 팬 또는 오븐에 버터와 함께 살짝 구워 드세요 주의할 점 절대로 물에 삶지 말랍니다 과육이 단단하지 않고 수분이 많은 초당옥수수는 당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맛도 떨어질 뿐더러 쪼글거릴 수 있습니다 물에 삶으면 삶지 말라는 거죠 이거 주의하세요 보관방법 사나흘 안에 드실 때는 껍질째 냉동보관을 해주세요 장기 보관 시 옥수수의 껍질을 벗긴 후 냉동보관 해주세요 수 3일 내에 먹을 때는 냉장보관 껍질째로 그게 아니고 장기 보관할 때는 껍질을 깔고 냉동보관을 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옵션이 나와 있는데 일단 10개짜리가 24,500원이고요 옵션에 보면 5개 10개 20개 다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당부를 한 말이 뭐냐면 품질에 100% 자신이 있다 뭔가 하자가 있으면 100%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말고 구매를 하라는 그런 얘기가 들려왔어요 여러분 믿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매를 안 하시더라도 상관없어요 다만 상품들 많이 있으니까 즐겨 추가 해 놓으시고 자주 들러보시면 좋은 물건 자꾸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물건 올라오는 대로 제가 그때그때 소개를 다 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